여의도 순복원교회 영산 조영기 목사 1주기 추모예비민 추모행사 여의도 순복원교회 조영기 목사 1주기 추모행사 다체 조영기 목사 1주기 다양한 추모행사 마련 조영기 목사 1주기 기념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 13일 오전 9시 30분 영산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목회자 컨퍼런스 여의도 순복원교회 예루살렘 성전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 1주기 추모예배 여의도 순복원교회 대성전 9월 16일 오후 7시 일본 선교 45주년 기념 및 1주기 추모예배 일본 독교 신축구 문화회관 9월 10일에서 17일 조영기 목사 천국 입성 1주년 추모성회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9월 20일 연합 대성회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은 영산 조영기 목사 1주기 추모행사를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원교회와 일본 도쿄 등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영산 글로벌 미션 포럼은 조 목사의 신앙과 신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 말 설립됐는데요 13일 오전에는 여의도 순복원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산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엽니다 조 목사의 제자 목회자들로 구성된 영목회와 형제교회 연합회 국민일보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조신 하나님을 주제로 영산의 성령운동과 신우사역, 교회 성장, 영산의 해외선교, 영산의 사차원 영성에 대한 세부 발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명예교수와 한세대 신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한상인 목사 선교학자 출신인 조기삼 한세대 초빙교수, 교회 성장 연구소장을 지낸 김영근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죠 이튿날인 14일에는 여의도 순복원교회 대성전에서 조 목사 1주기 합덕예배가 들어지며 16일에는 일본 도쿄 신주꾸문화회관에서 조 목사의 일본 선교 45주년 기념 및 1주기 추모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영산 목회자 선교회가 11-17일 영산 조용기 목사 청구 입성 1주년 초모 성회를 영산 선교형제협의회가 20일 연합 대성회를 오살리 최저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각각 개최합니다 고인은 지난해 9월 14일 향년 86세로 소천했으며 2020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1958년 천막교회로 개척한 교회를 교인수 70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 개신교회로 키워냈죠 북한 보금화에도 관심을 쏟아 평양에 조용기 심장전문병원을 추진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하며 생전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교였습니다